어? 진짜요? 유진이 약 CF 연습해보자 그래! 이것도 렌즈도 하는데 이제 안약까지 다 휩쓸어, 눈으로 휩쓸어 아, 눈으로요? 그럼 또 눈은 클로즈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갑니다 자, 여러분 캡처합니다, 캡처해요 아, 이거구나? 어, 실례합니다 어, 실례합니다 어, 실례합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 아, 여기 어떤 환자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환자가 급하게 있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좀 도움 좀 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부탁드릴게요 예 아, 정말 잘생기셨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사님이 어... 왕진에 가졌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럼 굴하지 않고 예, 우리 그럼 하는 동안 여러분들 캡처하시죠 뭐 자 내가 완화면 드릴게요, 완샷하면 아유 아니, 완샷하면 드릴게요, 완샷하면 저 빼고 예, 쫙, 여러분 완전 캡처 들어갑니다 단독방송 자 건조할 땐 유진 눈물 건조할 땐 유진 눈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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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갔었어? 갔었어? 제가 모셔왔어요 아, 그래 우리 아, 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하 도움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왕진 하다가 그 목근이 빠지면서 가벼운 추력이 있어서 이 정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면 아픈 부위만 잠깐 아픈 부위만 지금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디예요? 오른쪽 젖꼭지 여기 젖꼭지 젖꼭지가 아프겠지 거기만 한 번 직접 선생님이 네, 선생님인데 그럼 약사 선생님인데 뭐 혹시 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식용수로 좀 제균 좀 닦아내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차완 선생님 이거 처음 만져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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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뭐 아유, 아유, 따가워 아유, 따가워 아유, 따가워 아유, 따가워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주네요 네, 네 딱 보시고 이제 상처가 다 나았는데도 조금 화끈화끈거리면 조금 가려움증 가라앉힌 영구 같은 거 아, 저기 제모에 관심 있으세요? 제모? 아, 제모 안 해봤거든요 아, 브라질리아 왁싱? 해보실래요? 아, 예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